아우 정말 멋있죠. 오늘 이번 곡 영화를 본다면 많은 분들이 얼마나 좋을까. 네. 한 분 한 분에게 하트를 전해주고 계신데요. 네. 준기씨 포토타임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린 우리 모든 편에게 다 해주고 싶으신 마음. 네. 배려가 넘치시죠. 이준기씨 포토타임 이제 위에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준기씨 왼쪽부터. 어 멋집니다. 오늘 힙합니다. 저희가 조금만 뒤로. 네. 감사합니다. 자. 왼쪽부터 바로 봐주시겠어요. 네. 왼쪽 아래도 손이 차도 좀 부탁드리고. 네. 잘생겼다라는 말이 터지죠. 네. 정말 열정 가득한 우리 이준기씨를. 아우 원더랜드를 통해서 만나고요. 자. 오른쪽도 끝까지 바로 봐주시고 아래까지도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준기씨가 있어. 너무 즐겁죠. 대체불가 배우고. 이준기씨였습니다. 네. 준기씨 고맙고요. 하트까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트.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너무 쉽하게 오셨어요. 왼쪽으로. 네. 조금라도 얼굴 더 보여주시고. 아. 역시 레드카펫을 즐기는 영모가 남다른 배우입니다. 배우 이준기씨. 네. 또 다음 작품으로.